돈과 시간의 관계는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철저하고 정직합니다. 정해진 시간 이상의 돈이 교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대부분의 직장인이 주식을 하면 돈을 잃을까요?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쓰지 않은 거지요. 그저 뉴스 하나를 보고 주변 이야기 하나를 듣고 자신이 모은 돈을 주식에 넣고는 오르길 기도하는 게 다입니다. 뉴스 하나를 본 시간, 주변에 주식 좀 한다는 친구에게 물어본 시간 외에 아무 시간을 쓰지 않았는데 거기서 돈이 교환되길 바라는 생각이 모순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돈을 원하는 만큼 벌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도 시간을 화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교환해 돈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김종봉, 제갈현열님이 지은 돈은 너로부터다입니다. 부제는 한 번의 질문, 한 번의 기회, 운명을 바꾼 위대한 대화가 시작된다입니다. 김종봉님은 18년차 전업투자자입니다. 교육이나 유튜브 강의 등 남을 통해 버는 수익이 아닌 온전히 자기 자산을 이용한 투자로 35세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돈 공부는 처음이라와 돈의 시나리오 두 권의 베스트셀러를 썼는데요. 제가 두 권을 다 읽고 리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책이 가장 좋았고요. 특히나 이번 책은 소설 형식이어서 너무나 재밌어서 단번에 읽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천억 이상의 부자가 되는 가정을 단계별로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읽는 내내 너무 재밌었고 저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막연히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것이 내 목표다. 30억을 모으는 게 나의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그냥 좀 뜬구름 잡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처럼 단계별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들을 접하게 되었고요. 조금씩 실행하면서 점점 목표에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소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3명의 인물이 너무나 중요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인선, 천억 자산가다. 대한민국에서 돈에 관해 매우 유명한 인물 중 하나다. 자수성가로 지금의 부를 만들었고 현재는 어떠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산이 늘어나는 하이프라인을 완성했다. 개인적인 정보는 대중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스스로도 대답을 피한다. 우연히 인후와 배상을 만나 그들이 던지는 각기 다른 질문을 통해 각자의 삶에 다른 역할로 관계를 맺는다. 김인후, 아버지처럼 직업 군인의 길을 걸었으나 불의 사고로 의병 제대 후 세차장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스스로 특별한 장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남들이 가지지 못한 꾸준함과 성실함을 가졌다. 우연한 기회로 인선을 만나 특별한 질문 하나를 하면서 그의 삶은 바뀌게 된다. 그가 인선과 함께 적어나가는 기록은 책을 관통하는 부에 대한 비밀이다. 반배상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고 상승장에 코인 투자를 해 제법 많은 돈을 번 경험이 있다. 가정환경과 경제적 상황이 맞물려 늘 자신감이 넘친다. 세상을 조금 무습게 생각하고 모든 걸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한다. 승부욕이 넘치며 경험으로 얻은 배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데 능하다. 인선과의 만남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그 당돌한 태도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시련을 겪는다. 그래서 이 책은 박인선이라는 천억을 가진 자산가가 1년에 한 번씩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강연 후에는 천억 자산가 박인선과의 커피 한 잔이라는 이벤트를 여는데요. 이 이벤트는 1년에 한 번 강연을 마치고 인선은 강연 참석자 2명을 추첨해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여기서 등장하는 2명의 등장인물과 커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럼 인우와 인선의 만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천억 자산가 인선이 제게 제일 궁금한 것은 무엇이지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우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배움이 궁금합니다. 배움이요? 선생님의 시간에서 선생님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배움이 궁금합니다. 무엇을 배우셨고 그것이 어떻게 선생님의 삶을 바꾸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움이다. 선생님이 이루신 막대한 분은 결과입니다. 하나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선생님의 결과가 아니라 선생님이 겪으신 과정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며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이야기가 아니라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에겐 겸손과 확신이 가벼움과 진중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결코 누군가를 기대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뭐랄까 선생님은 선생님이 이루신 돈보다 커 보였습니다. 표현이 서툴러 이게 맞는 표현인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천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신 분이 그 돈 이상의 태도를 보이게 된 과정이 말입니다. 이누이 대답에 자기도 모르게 미소 짓는 인선이었다. 오랜만에 자신을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을 만나서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의 대답이 마음에 들어서였다. 돈보다 크다. 재미있는 관점이네요. 만약 그런 것이라면 더욱 쉽게 대답할 수 없겠네요. 인우 씨는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저를 보고 이 질문을 던졌겠지요. 그렇다면 나 역시 내 시간과 정성을 쓴 후에 대답하는 것이 그에 맞는 대우라고 생각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금 미룰게요. 하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반드시 답할게요. 이후 인선과 인우는 일반적인 대화를 이어나갔고 커피 한 잔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다. 며칠 뒤 인우가 일하는 세차장에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인선이 보낸 소포였다. 인우가 소포 상자를 열자 의외의 물건과 함께 짧은 편지가 보였다. 답을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배움입니다. 나는 이것을 통해 부를 이루었고 내가 번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우 씨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일주일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봐요. 편지와 함께 인우의 손에 쥐어진 것은 빨간색 권투 글러브였다. 이렇게 소설 형식으로 진행이 돼서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상의 이야기가 또 시작되거든요. 이 책이 정말 특이한 게 인우의 이야기와 배상의 이야기가 병렬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인선으로부터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데 서로 처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배움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배상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요? 궁금한 건 딱 하나입니다. 돈을 끌어모으는 당신의 비법이요. 당신이라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대우받길 바라지요.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다면 이렇게 질문하지도 않았을 텐데요. 확신이 있어서 질문한 건 아닙니다. 대답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나는 내가 본 것만 믿습니다. 나는 내가 납득이 되어야 받아들입니다. 좋아요. 이제까지 조금 짜증이 났었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로 즐겁네요. 내가 돈을 끌어모으는 비법이 궁금하다는 거지요. 정확히는 별다른 일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여전히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한 해가 다르게 당신을 포장하는 돈의 크기는 커져가고 있더군요. 300억 부자, 500억 부자에서 이젠 천억 부자라고 하니 그렇게 돈을 기하급수로 늘린 방법이 듣고 싶어졌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나는 남들이 말하는 돈 꽤나 있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직은 내 돈이 아니지만 굳이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부모님도 어디 가서 대접받는 사람들이지 대접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돈 버는 것도 쉽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받은 세뱃돈이니 용돈이니 하는 것들을 모아놨는데 그걸로 코인을 했더니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10배 이상의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지요. 역시 돈이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돈을 벌면 되는구나. 싫은 소리 들어가며 남들처럼 노동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구나 하고요. 근데 말이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돈을 벌긴 했는데 왜 내가 돈을 벌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돈은 운으로 번 것이었지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가 막힌 생각이지요. 이 운 같은 일도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게 벌어주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별 고생 없이 남들이 평생 벌어야 하는 돈을 아무렇지 않게 버는 사람들이 세상엔 있을 거고 그 중 한 명이 당신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내가 돈을 버는 방식이 배상님이 이야기한 방식이긴 하지요. 운이라는 불확실성 요소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이 운해 희망하는 복권 당첨금보다 더 많은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있으니 굳이 님이란 호칭을 쓰는 인선이었다. 바로 그 방식이 궁금했어요. 그걸 알려달라는 겁니다. 비법이라서 숨기는 건 아니겠지요? 아니면 흔해 빠진 노우력이라는 말로 대신할 것도 아니고요. 몇 개월 전에 투자로 돈 맛을 보고 나서 아빠가 투자에 관심 있거든 만나보라고 해서 투자자 한 명을 만났는데 엄청 실망했거든요. 비법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런 건 없다면서 시간과 정성이 어쩌고 저쩌고 흔해 빠진 설교만 하더라고요. 듣다 말고 짜증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죠. 덕분에 아빠한테 엄청 욕먹었고요. 설마 당신도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요? 나는 내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내가 한 모든 말은 내게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궁금한 게 무엇이냐고 물어봤다는 건 질문하는 것에 내가 아는 한 대답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걱정 말아요. 알려줄게요. 내가 돈을 버는 방식은 바로 시스템이에요. 이게 돈 버는 방식입니다. 이게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시스템이요? 구체적으로 그게 뭔가요? 돈을 버는 구조를 설계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내 일을 대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구조를 짜고 그 구조가 세팅되기까지 비용을 투자하죠. 편의점을 예로 들어볼까요? 장사가 아주 안 되는 편의점 하나를 인수해서 이것저것 부대 비용을 모두 빼고 나면 월 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남아요. 내가 전혀 일하지 않고 내내 아르바이트생을 쓴다는 가정 아래인데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식으로 편의점을 운영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그런 편의점을 30개 정도 만들어 버리지요. 그리고 그 편의점을 총괄해서 운영하는 사람도 한 명 채용하고요. 내게는 그럴 돈이 있으니까요. 그럼 월 3천만원 정도의 이익이 생기겠지요. 아주 최소한의 예상 수익이에요. 실제로는 월 1억원을 가뿐히 넘을 거예요. 어때요? 나는 이렇게 편의점 30개를 가진 사장님이 되고 매월 1억씩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내가 아는 천억원 이상의 자산가들은 모두 이런 식이에요. 자신만의 시스템이 있어요. 굳이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게 만드는 시스템이요. 그걸 가지는 게 부의 비법입니다. 결국 돈이 돈을 번다군요. 당신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게 쉽겠지만 편의점 30개를 처음부터 가질 정도의 자본력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편의점은 예일 뿐이에요. 자본력이 없어도 시스템을 만드는 건 가능해요. 돈이 돈을 버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일 뿐이에요. 나야 이미 충분한 자본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런 구조를 짤 수는 있지요. 나도 예전에 돈이 충분치 않았을 때는 그랬으니까 결론은 돈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돈을 버는 거예요. 시스템을 돈으로 사겠다면 뭐 돈이 돈을 버는 게 되긴 하겠지만 시스템이라. 결국 사람들을 도구처럼 부려서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라는 말이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부는 결국 내가 버는 게 아니라 남이 벌어다 주는 거니까요. 남이 벌어다 준다는 말이 기가 막히게 매력적이네요. 근데 이 간단한 걸 왜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하지 않는 걸까요? 하지 못하는 걸까요? 나로서는 알 길이 없지요. 사자가 어떻게 노루 마음을 알겠습니까? 사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들을 말은 다 들었네요. 계속 연락해도 되지요? 커피 한 잔은 일회성 이벤트인데요? 책임진다면서요? 나한테 시스템이라는 걸 알려주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나는 아직 알 길이 없잖아요. 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되는 법을 알려줘야지요. 100만원짜리 TV 하나를 사도 사용하다 고장이 나면 AS가 되는데 당신의 커피 한 잔이 100만원짜리 TV보다 책임감이 없는 거였어요? 내가 상종하지 않는 부류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의미 없이 내 시간을 뺏는 사람 두 번째는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 배상님은 두 번째에 해당하지요. 근데 그 예의 없음이 내 기준을 넘어서 버렸어요. 아하하 그래서 내가 상종하고 말고를 판단할 수가 없네요. 이게 예의가 없는 건지 자신감이 넘쳐서 내가 보지 못하는 그릇인 건지 좋아요. 배상님 말처럼 내 말의 책임이 그 정도라면 질게요. 단 조건이 있어요.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조건이에요. 뭐지요? 언제든 찾아오거나 연락해도 좋아요. 단 내게 찾아올 때는 성공이든 실패든 결과를 가지고 오세요. 같이 고민해 줄 생각은 전혀 없어요. 내 시간이 아까우니까 성공이든 실패든 가지고 오면 그걸 해석해드리죠. 그것만 해도 as는 충분하지 않나요? 알겠어요. 실패할 일이 있겠느냐만은 어쨌든 결과를 가지고 그걸 더 끌어올리는 용으로 당신을 사용한다 생각할게요. 좋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네요. 즐거움이 하나 늘었어요. 네? 혼잣말이에요. 그럼 배상님의 본인만의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기를 가식적으로나마 응원한다는 말로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죠. 이런 식으로 두 명과의 첫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화가 정말 중요한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책을 끝까지 읽어가다 보면 이 앞의 내용이 정말 작가의 고도한 설계였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두 주인공과의 커피 한 잔의 대화가 끝나고요. 이 둘이 어떻게 돈을 버는 비법을 터득하는지가 두 개의 이야기가 병렬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누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고요. 저희같이 평범한 대부분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설이기 때문에 핵심되는 내용만 간략히 살펴볼 거고요. 저는 이 책을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책으로 먼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영상을 여기서 멈추시고 책부터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두 명의 등장인물의 내용이 다른 색의 페이지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되게 특이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누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인성과 이누가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제게 글러브를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초일류의 권투선수는 링 위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눈앞에 있는 상대의 매 순간만 생각해요. 다음 라운드는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그 라운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따위는 고민하지 않아요. 다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한다는 거죠. 상대의 펀치를 피하고 빈틈을 노리고 눈앞의 상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만 집중해요. 제가 부를 이루면서 배운 것은 이것이에요. 인서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피곤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하듯 이누에게 가까이 가서 나지막히 말했다. 부는 근접전이에요. 근접전이요? 네 근접전. 부는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나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1라운드를 잘 버티지 않으면 2라운드가 기다리지 않듯 2라운드에 쓰러지지 않아야 3라운드 4라운드가 기다리듯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개념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9라운드 상대를 KO시킬 펀치에만 관심이 있지요. 내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물어볼 때 나는 단 한 번도 오답을 말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말한 정답은 9라운드를 버티고 올라온 나이기에 쓸 수 있는 한방이에요. 1라운드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내 말을 결코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매 라운드를 지난 사람만 그 라운드를 지나면서 겪은 경험으로 9라운드 펀치를 칠 수 있는 법이거든요. 세상에 돈을 버는 비법은 차고도 넘쳐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 방법은 책으로 강연으로 때론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의 교육으로 사람들에게 팔려요. 하지만 그 방법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리고 말하지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더 나은 방법을 비법을 공식을 알려달라고요. 잘못된 건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에요. 1라운드도 거치지 않고 9라운드의 럭키 펀치를 바라는 그들 말이지요. 그들은 처음부터 질문을 잘못했어요. 지금의 나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그들에게 필요한 답이 아니거든요. 지금의 나를 만든 과거의 내가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했어요. 그게 이제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이지요. 다시 숨을 고르고 자세를 고쳐 앉은 뒤 그가 이야기를 이었다. 부는 근접전이다. 매 순간 자신의 위치에서 필요한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뤄야만 비로소 부에 이룰 수 있다. 그렇기에 지름길도 비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오늘 하루 그 일을 하느냐 마느냐로 나뉜다. 이것이 오늘의 나를 만든 가장 큰 배움이에요. 야 이 문단이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인선의 대답에 생각이 많아진 이누였다. 9라운드에서 승리를 만드는 한방의 펀치는 1라운드부터 차곡차곡 싸워온 이가 아니면 허락되지 않는다는 말을 이누는 곱씹었다. 이누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듯 인선이 미소지으며 말했다. 1라운드를 한번 걸어가 볼 생각이 있어요. 내 무슨 말씀이신지 말 그대로에요. 1라운드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긴 게임을 할 생각이 있다면 아울러 만약 인우씨가 1라운드를 무사히 마친다면 2라운드에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알려줄게요. 그렇게 매 라운드 필요한 것을 알려줄 수 있어요.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만 제게 그렇게까지 선의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별건 아니에요. 사실 알려준다고 하지만 그 일들이 특별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예전에 받은 것을 돌려주는 셈 쳐도 되고요. 예전에 받은 것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내게 신선한 질문을 해준 데 대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 만난 한 남자와 비교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결이 다른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나는 게 제 나름의 즐거움이라면 즐거움이겠네요. 아 이건 혼잣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도와주겠다고 한 말은 내게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도와준다는 것은 그만큼 내 시간을 인우씨를 위해 쓰겠다는 뜻이에요. 인우씨가 원한다면요. 잘 알겠습니다.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걱정도 들어요. 그럴 자격이나 될까? 괜히 선생님 시간만 뺏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요. 그럼에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선생님과 같은 배움에 이르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간 낭비가 될지 아닐지는 인우씨가 어떻게 걸어가느냐로 결정되겠죠. 부디 내가 시간 낭비라고 실망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네 최선을 다할게요. 반쯤은 농담이니 긴장 풀어요. 잘 해나갈 거라고 믿어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와 같은 길을 걷기 위한 방법으로 넘어가 보죠. 실은 지금 인우씨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우선 신뢰가 안된다면 지금 인우씨가 새 차이를 하며 한 달에 버는 돈을 알려줄 수 있나요? 기본급의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라 그때그때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50만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구조라니 더욱 좋군요. 인우는 이태까지 인선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알려줄게요. 월 천만원을 버세요.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 월 천만원을 버는데 목적을 두고 어떻게든 그 돈을 벌어보세요. 천만원이요? 갑자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월 천만원이라는 돈이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나를 믿으세요. 이건 인우씨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 누구라도 가능한 일이죠. 다만 모를 뿐이지. 우선 천만원을 벌기 위해 모든 생각을 집중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락해도 좋아요. 물어볼 것이 있다면 물어보고요. 단 내게 물어보기에 충분할 만큼 고생했다고 생각되면 그때 연락하세요. 명심하세요. 고민이 아니라 고생이에요. 그 말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했다면 결론을 내고 실행하고 경험하세요. 그 경험을 충분히 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지점이 있다면 그때 연락하세요. 그래야만 비로소 내 말이 도움이 될 거예요. 고생해야 도움이 된다. 인우씨를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직접 부딪혀야 비로소 이해되고 자신의 것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돈이 그래요. 박사학위까지 받고 수십 년을 공부한 경제학 교수가 고졸춘 씨인의 슈퍼 개미에게 주식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경제학자는 이론들로 생각만 했지만 그 슈퍼 개미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깨달음이 돈의 세계에서는 진짜 깨달음이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 말이나 조언이 인우씨에게 깨달음이 되기 위해선 내가 하는 말 이전의 인우씨의 경험이 뒷받침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지요. 부는 결국 근접전이다. 상상과 고민만으로 9라운드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천만 원을 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행동해 보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다시 말할 땐 인우씨가 스스로 경험을 하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알려주세요. 나도 궁금하거든요. 나와 같은 근접전으로 부에 접근하는 사람이 나와 다른 무엇을 더 배울지를요. 수강료 대신 받는 것으로 생각할게요. 명심하겠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건투를 빌어요. 월 천만 원. 인우는 한 번도 그 금액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적지 않은 경험과 성실함으로 사장님에게 인정받고 섭섭하지 않게 버는 그였다. 하지만 월 천만 원은 현재 버는 돈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방법도 순서도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월 천만 원부터 벌라는 말이 가혹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질 법도 했다. 하지만 인우는 그런 원망으로 자신을 괴롭히기보다 자신이 평가한 인선의 됨됨이를 믿었다. 현재 자신은 알 길이 없지만 분명 저 말을 한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에 말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분명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그는 온 관심을 하나에 집중했다. 월 천만 원을 벌기 위해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시작점은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었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 순간이 아니라 그 말을 자기 생각으로 옮긴 순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우의 부자되기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부자되기 여정은 천억 이상을 버는 부자가 되는 데서 끝이 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간략히 천만 원 만들 때까지의 노하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돈을 버는 자신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저도 항상 느끼는 것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부를 얻는 해답인 것은 알겠는데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혔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그거를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까지는 안 갈 거고요. 딱 천만 원 만들 때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우가 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 대리운전도 하고 1위 양도 늘리고 막 그랬는데 딱 800만 원에서 멈추고 더 이상 진전이 없어서 인우 씨와 상담을 하기 위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우 씨 지난 9개월의 시간과 노력을 대입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인우 씨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더 벌게 되었어요. 그 수익을 벌기 위해 인우 씨가 했던 노력은 단순해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썼기에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이 말에 시간은 금이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이 숨어져 있어요. 당신은 시간을 돈으로 바꾼 거예요. 이 말은 시간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수단. 즉 시간 역시 하나의 화폐란 뜻이지요. 미국 달러를 원화로 바꾸듯이. 원화를 엔화로 바꿀 수 있듯이 말이에요. 빈손으로 태어난 게 사람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누구나 양손에 엄청난 화폐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당신은 지난 9개월 동안 시간이 화폐의 하나라는 사실을 직접 부딪히며 알아온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이 생각의 전환은 굉장히 중요해요. 돈을 번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돈을 번다는 것은 바로 돈과 시간을 교환한다는 뜻이에요. 세상 그 어떠한 사람도 시간과 교환하지 않고 돈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막대한 돈을 가지고 예금을 넣고 이자를 받는 사람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린 사람은 막대한 돈을 예금에 넣은 사람은 그 돈을 벌기 위해 과거에 투자한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 부모님의 유산이라면 그 부모님의 시간이 돈으로 교환되는 과정이 있었을 거고요. 주식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식과 부동산을 사기 위한 돈을 모았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예금이자나 주식과 부동산이 가치가 올라가는 건 역시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하루든 10년이든요.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돈은 시간이란 화폐와 교환되어 만들어져요. 그 시간이 과거냐, 현재냐, 남의 시간이냐, 내 시간이냐의 차이일 뿐이지요. 돈은 번다라고 하죠. 번다의 사전적 의미는 일에 돈을 모으는 행위를 뜻해요. 그리고 일한다는 것은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이죠. 결국 처음부터 우리는 이 개념을 온몸으로, 상황으로, 심지어 말로도 받아들이며 살아왔어요. 돈은 시간을 교환해서 얻는 것이라는 진리 말이죠. 대부분이 사람은 부자가 되길 원해요. 막대한 돈을 벌길 원하죠. 그렇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실은 자기 자신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심지어 그 방법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기 손에 있었던 하나를 이용하는 건데도요. 바로 시간이에요. 돈을 벌고 싶다면 단순하게 더 많은 시간을 돈으로 교환하면 돼요. 시간은 지금도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생산되지요. 끊임없이 생산되는 화폐를 돈이란 화폐로 교환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정해진 시간 동안만 일해요. 직장인이 주 52시간 동안 일하는 게 대표적인 예지요. 정해진 시간만큼만 돈으로 교환하면서 정작 돈이 그 이상 주어지길 기대하는 거지요. 돈과 시간의 관계는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철저하고 정직해요. 정해진 시간 이상의 돈이 교환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담이지만 왜 대부분이 직장인이 주식을 하면 돈을 잃는지 알아요?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쓰지 않는 거죠. 그저 뉴스 하나를 보고 주변 이야기 하나를 듣고 자신이 모은 돈을 주식에 넣고는 오르길 기도하는 게 다예요. 뉴스 하나를 본 시간 주변에 주식 좀 한다는 친구에게 물어본 시간 외에 아무 시간을 쓰지 않았는데 거기서 돈이 교환되길 바라는 생각이 모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사람들이 돈을 원하는 만큼 벌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도 시간을 화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교환해 돈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정말 이게 중요한데 저도 이것을 깨달은 게 별로 안 됐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덜 써서 큰 돈을 벌을 수 있을까만 생각했지 자신의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을 한 거는 최근에서야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는 싶어 하지만 자신의 시간은 정말 허투루 많이 쓰거든요. 그 시간들이 다 돈으로 교환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2단계가 시간은 곧 화폐다라는 것입니다. 월 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1일에 12시간을 일할 수 있다고 하면 26일 동안 일할 수 있으면 한 달에 312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시간당 벌 수 있는 돈을 3만 3천 원으로 올리면 월 천만 원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즉 자신의 시간의 값을 올려야 합니다. 계산해 보니 그렇네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단순해지지요. 어떻게 시간의 값을 3만 3천 원 이상이 되게 세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선 나는 나만의 답을 알지만 지금 이누씨에게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왜인지 알지요?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진짜 알미 되기 때문이죠. 부는 머리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만들어가는 근접전이니까요. 그래서 이누씨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시간 가치를 올릴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나의 시간이 값어치를 올려서 월 천만 원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누는 대리운전을 그만두고 그 시간에 책을 읽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법, 돈을 많이 버는 법 등을 알려준다는 책들을 읽으며 그는 그 책 어딘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시간을 세공하는 법을 찾아 헤맸다. 그 전에는 자기 개발, 특히 돈에 관련된 책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였지만 목표가 생기고 나서는 달라졌다. 모든 그의 경험은 목표가 생기고 나선 오직 그 목표를 중심으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비단 책뿐만 아니라 불을 다루는 유튜브 영상 세차장에서 만나는 고객들과의 짧은 대화, 하다못해 밥을 먹으며 생각 없이 틀어놓은 TV 속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자기 고민의 해답을 찾는 도구로 사용했다. 목표와 함께한 경험은 연결고리로 확장되게 마련이다. 시간을 세공하는 법이란 항목은 돈을 버는 방법으로 연결, 돈을 버는 방법은 다시 능력이란 항목으로, 능력이란 항목은 자기 개발이란 항목으로 이어졌다. 이 눈은 자한스레 돈에 관련된 지식으로부터 자기 개발이라는 지식까지 자기 알무의 연결고리를 확장해 나갔다. 언뜻 보기엔 산발적으로 펼쳐지는 잡다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거미줄같이 자신의 지식을 확장해 나가며 그는 찾고 있었다. 자신의 거미줄에 돈을 세공하는 법이란 놈이 걸려들길 말이다. 어느 지점에 다다르자 그는 결론 짓는다. 시간을 세공하는 법의 핵심은 결국 시장이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주식 투자하는 법, 돈 버는 법을 자꾸 올리면서 자기 개발 서적들도 간혹 가다 올리잖아요. 그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돈을 버는 것은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치를 올리는 게 결국 주식 투자에도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이 결론에 다다르자 자기가 하는 일을 이 눈은 단순화시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그는 150만 원의 기본급과 함께 자신이 일으킨 매출의 20%를 인센티브로 가져가고 있었다. 자신이 일하는 세차장의 기본 세차 비용은 8만 원이다. 즉 세차 한 번을 할 때마다 그는 1만 6천 원의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었고 하루에 그가 세차할 수 있는 최대 차량 수는 8대였다. 이 눈은 이 값을 높여야 자기 시간이 세공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 눈은 자신이 값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 매출의 인센티브를 더 높게 가져가는 것과 고객이 기본 세차가 아닌 더 비싼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인센티브가 높아진다면 같은 일을 하고도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다. 이 눈이 시간이 가지는 값이 올라가는 것이다. 고객이 쓰는 비용이 늘어나기도 마찬가지다.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 이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하나였다. 바로 자신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세차 실력이었다. 당시 인후의 생각은 이랬다. 수익에 대한 이익 배분을 더욱 크게 주장하기 위해서도 고객에게 더 큰 비용이 지출되는 세차 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자신만의 단골 확보였다. 이렇게 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공했지만 평균적으로 월 800만원까지만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올 수 있는 지점은 여기까지라 생각했다. 지금까지의 배움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간간이 안부인사로 연락하던 인선에게 인후는 오랜만에 만남을 요청했다. 전화기로 들려온 인선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있었다. 앞에서 월 800만원을 벌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르러서야 월 800만원을 번 것이었습니다. 세공하는 동안에 금은 오히려 깎여나간다는 말의 의미를 이미 배우셨네요. 훌륭해요. 대리운전을 그만둔 건 참 잘한 일이에요. 사실 그 일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인후씨가 지금에 이르는 건 그만큼 방법을 고민했기 때문이에요. 방법을 고민한다는 건 시간을 쓴다는 것이에요. 결국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는 자기만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대리운전을 계속하면서 고민을 이어나갔다면 아마 지금 인후씨의 모습은 훨씬 뒤에 찾아왔을 거예요. 생각한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거든요. 짬짬이 생각해서는 딱 그 정도의 가치만큼만 얻지요. 기억하세요. 시간은 언제나 선택의 도구라는 것을요. 하나를 얻기 위해선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게 시간 활용법이지요. 돈이 되지 않는 시간을 견딘 거지요. 그 덕분에 돈이 되는 시간을 맞이한 것이고요. 돈이 되지 않는 시간이요. 처음 인후씨가 대리운전을 그만두고 책이나 여러 지식을 찾을 때나 그 이후 세차기술을 늘리기 위해 이것저것 배우던 그 시기 나아가 자신의 세차기술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 인후씨의 수익은 어땠나요?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1을 늘릴 때에 비해 줄었지요. 바로 그 시간이 돈이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기 시간의 값을 올리기 위해 시간이란 금을 세공하기 위해 드리는 시간 말이에요. 그 시간에는 돈을 벌 수 없어요. 오히려 인후씨처럼 수익이 줄기도 하죠. 하지만 그 시간을 겪어야만 자기 시간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데까지 필요한 경험도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인후씨가 어떤 일을 확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모든 시발점에는 이 진리가 있을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되지 않는 시간을 견뎌야 한다. 금을 세공하는 동안에 금이 깎여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라는 이 진리 말이에요. 여기도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인데요. 제가 지금 회사일과 유튜브를 동시에 하면서 너무나 바빠가지고 생각할 시간조차 없거든요. 저도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되지 않는 시간을 견뎌야 한다. 시간의 값을 올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월 천만원에 다다를 수 있는 조언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인후씨가 월 소득 천만원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아직 본인의 특별함을 오직 남의 시간에 맞춰 쓰기 때문이에요. 세차장 사장님께 새로운 제안을 하세요. 밤 8시 이후부터 11시까지 세 시간을 본인이 임대하겠노라고. 그 시간에 차가 있든 없든 세차하든 안든 일정 비용을 내겠다고 제안하세요. 사장님 입장에선 거절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말했듯이 어차피 그 시간과 그 장소는 사장님 입장에선 돈을 만들 수 없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지요.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을 인후씨만의 특별함을 선물하는 시간으로 고객들에게 홍보하세요. 인후씨를 믿고 인후씨에게 세차를 의뢰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지요. 이제 그들은 세차뿐만 아니라 차량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인후씨에게 요청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제안하세요. 하루에 단 한 대 한 사람을 위한 특별 세차 프로그램이 있다고 세차에서부터 내부 스팀이나 유리막 코팅, 왁스 등 꼼꼼하게 차량 관리를 해준다고 말이죠. 단 그 시간을 이용하길 원하는 사람에겐 최소 비용을 높게 받으세요. 이를테면 최소 30만원 이상의 세차 패키지를 이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한 사람만의 세차 오마카세 같은 거예요. 요리사는 인후씨고요. 어때요? 좋아요. 방금 제가 말한 대로만 할 수 있다면 인후씨는 월 천만원을 쉽게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대화하는 사이에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나는 작은 구조 하나를 제안했어요. 인후씨의 특별함을 오직 인후씨만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작은 구조 하나. 그것만으로 인후씨의 고민이 해결될 실마리가 생겼어요. 모든 것은 인후씨가 남들보다 나은 어떤 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인후씨만의 특별함이 있다는 데서 출발했어요. 인후씨가 가진 무기의 가치가 실감이 나나요? 즉 자신만의 특별함을 가지고 고비용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시간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서만 쓰는 것입니다. 즉 모든 수익을 자신만이 갖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인후의 통장에는 5개월간 꾸준히 천만원이 찍히게 됩니다. 이번에도 인선이 맞았다. 인후가 자신의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자 이내 인선과 처음 약속한 금액을 벌기까지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자 이렇게 천만원을 버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누구나 노력만 한다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유에는 사업체를 확장하고 자신을 브랜딩하고 남의 도움을 얻고 이런 방법을 배움으로써 천억 이상의 부자가 되는 정말 구체적인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막연히 백억 부자 천억 부자가 돼야지 했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는데 정말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김종봉 제갈현열님이 지은 돈은 너로부터라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이누이 이야기만 그것도 초반부만 다뤘거든요. 그런데 배상의 이야기도 상당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배상의 이야기도 재밌고 월 천만원의 이상을 넘어서 월 1억 그리고 천억 이상의 자산가가 되는 모습도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영상의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돈을 버는 노하우도 정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있고요. 내용 자체가 정말 짜임새 있게 잘 짜여져 있어서 소설적으로도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